흥을 얻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야 없어서 이제 꼭 헌병 부드럽지만 단단한 바위와 같이 여사님은 남편의 신념과 뜻을 바쳐온 든든한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. 오늘 이렇게 손 여사님은 김영상 대통령과 함께 고난과 전면에 여사님은 늘 조용한 뒷바라지를 해오셨지만 정치적 고비의 순간에는 간호하게 전면에 나섰습니다. 한편을 하고싶습니다. 김영상 대통령과 함께 고난을 해결하고싶습니다. 김영상 대통령이 윤상 대통령이